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기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내가 신당 만든다고 하는데 노래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바람처럼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아이고야 저한테 뭐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하셨다고요. 이준석 저에게 주변에서 안철수 의원님을 겨냥해서 이 노래를 추천하더군요. 이렇게 오늘 또 응수를 했습니다.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? 들어보시지요.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? 찾아보시면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. 안철수 의원한테 어울리는 노래 한 곡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?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이제 뭐 문자 보내서 싸이의 새 같은 것도 좀 얘기해보고 해라 하는데요. 그렇게까지 상대할 가치가 지금 없습니다. 나 완전히 새댔어 오히려 안철수 의원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 교양곡을 들던지해야 될 것 같아요. 네 뭐 노래를 가지고 서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. 못지 마라.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오니까 완전히 새댔어. 아니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재미로 그냥 들리는데요.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지금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금 저런 식으로 신경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런데 무슨 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실 지역에서 다 처절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하면서 지금 조심하면서 지금 머리를 막 고개를 땅바닥에 거의 숙으면서 다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바닥을 뛰고 있어요. 이런 마당에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서로 노래를 추천하고 이런 거 두 사람만 일이고 관심 있는 거지 사실 국민들께서 저거 보시고 저거 뭐야. 사실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저희는 열심히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. 유 의원님 저 노래 괜찮았습니까? 아무리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박성빈 전 최고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평론을 했잖아요. 사실 이제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흘렁거리는 이준석보다는 나는 완전히 세대해서 안철수가 더 찰진 비유인 것 같고요. 사실 좀 전파낭비 같기는 합니다. 제가 이준석 대표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당갑 계신 안철수 의원님이셔서 제가 지금 이 평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분당갑에 있으니까. 그런데 이준석 대표한테 자꾸 이렇게 시비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. 매번 좋은 꼴을 못 보시잖아요. 말씀 안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.